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린 뉴스입니다. 서울특별시가 6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와 파출소를 모두 시도에 넘기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경찰의 조직이나 인력, 사무, 재정을 서울시로 이관해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국가경찰의 기존 인력과 예산도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경찰청 산하의 지방경찰청을 전국 시도로 넘기고 관리감독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실버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르신들이 자주 오가는 시설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찌된 상황인지 실버존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이곳은 전라북도 전주 시내노인복지관 앞 실버존입니다. 실버존은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등 어르신들의 왕래가 많은 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고 주정차를 금지하는 노인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시속 30km 이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로 노인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빼곡하게 줄 서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분석 결과 절반 이상이 구령자이며 이 중 60%가 보행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전원,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 홍보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권이나 통행권 이런 것들을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좀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K-LEN 전예은입니다. 2018 평창문화올림픽이 지난 3일 강릉원주대학교에서의 개막축제를 시작으로 44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축제 분위기를 북돋고 강원도의 문화적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다양한 분야의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이번 문화올림픽에서는 공연과 전시, 퍼포먼스 등 문화예술 전반의 모든 장르를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색다른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특히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담은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뜻깊은 감동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태권도 국기원 유치를 둘러싸고 전주시와 무주군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내 태권도 중앙도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기원을 서로 자신의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보입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의회와 무주군의회가 국기원 이전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1일 제347회 임시의 본회의에서 국기원 전북 전주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기원의 전주 이전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국기원은 현재 서울 강남에 위치해 있으며 무주군은 무주 태권도원이 조성된 후 태권도 성지화를 위해 국기원 이전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국기원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무주의 기반 여건 등을 거론하며 무주 이전 대신 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기원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 공모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국기원 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반 여건 문제에 대해 인프라가 갖춰진 전주에라도 국기원을 이전해 전라북도에 국기원을 유치하자는 입장입니다. 무주군으로 가야 할 국기원을 전주로 뺏어놓은 게 아니고 현재 모든 여건에 국기원이 무주로 태권도원을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주 이전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무주군 의회는 5일 전주시의회의 국기원 전주 이전 촉구 건의문에 대한 철회 촉구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의회의 국기원 전주 이전 촉구 건의문 즉각 폐기와 철회 전주시의회와 무주군 의회와의 TV 공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무주군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기원 무주 이전을 위해 각구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전주시의회가 기습적으로 국기원 전주 이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국론 분열과 전북 도민 간의 갈등만 양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주군과 무주군 의회는 2016년부터 국기원 리모델링 사업을 중지할 것을 촉구해왔고 수차례 청와대와 국기원 등의 국기원의 무주 이전 공감대를 확산해왔다며 태권도 마을 조성 사업 등 태권도원 성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대구광역시가 대구 디지털 사업진흥원 현대백화점과 손잡고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6일 현대백화점 대구점에서 지역 콘텐츠 상품의 유통 판로 개척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DIP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시설 대구 콘텐츠 코리아랩 창작자들의 우수 콘텐츠 상품을 공동 발굴하고 백화점과 연계해 판매하는 콘텐츠 스타트업 상품 판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MOU를 계기로 현대백화점 대구점 유플렉스 광장에서는 대구메이커스 마켓 콘텐츠 팝업 스토어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북 임실군이 옷 발효식품 가치창조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1년까지 66억 원을 투입해서 옷 소재를 활용한 식품 등을 개발하고 체험 관광들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임실군의 경제 활성화, 소득 창출이 기대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전국 최대 규모의 옷 재배단지를 발판 삼아 농가 소득 향상과 신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임실군은 옷 발효식품 가치창조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농업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문 판매장과 가공체험관을 활용한 체험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이를 위해 신덕면 금정리 일대에 온나무 재배단지 107헥타르를 조성했으며 2023년까지 400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정리 일대 옷 재배능과 중 20-30%가 귀농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실군 측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옷 가치창조 사업은 옷의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우르시오를 제거하여 오도름이 없는 옷된장, 옷간장 등 발효식품과 옷의 기능성을 활용한 건강기능성식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옷진액을 활용한 옷닭, 오도리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의 온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한 농가분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임실군은 옷 재배 면적을 넓히는 한편 순창군을 비롯해 사업단 등 참여기관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6일 서구청에서 서구민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광주와 시민이 행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윤 시장은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농성동 빈여울체 아파트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서구청 민원실 등 현안 부서를 찾아 격려했습니다. 이어 부정현안을 청취하고 2018년 시정 운영 방향을 주민들과 공유했습니다. 또 가마솥 부뚜막 공동체와 쌍쌍 일촌 공동체 등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 육성사업과 민관협력 복지공동체 구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강소도시 육성 전략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3, 4개의 중소도시를 연계해서 강소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상대적으로 도시 기반이 취약한 지방중소도시를 묶어 강소도시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국가균형발전비전을 선포하고 서너 개의 지방중소도시의 교통망을 확충 연결해 생활우료 등의 서비스를 거친 지역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강소도시권 육성 전략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주변 혁신도시 등 기존 중심지에 생활우료교육의 주요 지역 거점을 만들고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근처 서너 개의 중소도시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강소도시권은 전체 인구 30만 명 권역 정도가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들과 지방중소도시들이 얼마나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태 지역 중소도시에 부족한 지역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오늘의 브리핑뉴스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검찰 내 성폭력 사건 고발을 계기로 직장 내 모든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엄정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우선 공공부문 대상으로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성희롱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처리 수칙을 담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마련해 2월 중 배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군포시는 시민에게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행복을 찾아가는 배달강좌제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배달강좌제는 시민들이 평소 학습하고 싶었던 분야를 가족이나 이웃들과 직접 계획해서 신청하면 학습활동을 지원해주는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입니다. 이번 모집 대상은 10명 이상의 군포시민으로 각각 구성된 25개 학습팀입니다. 지원 내용은 오는 11월까지 팀별로 시간당 3만원씩 최대 60만원까지 강사료가 지원됩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지역균형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전라·제주권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인데요. 또 광주와 전북 45개 지자체 예산담당 부서장과 전문가 및 행정안전부가 참여해서 지방참여 강화 및 교부세 역할 재정립,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등의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LN 뉴스를 마칩니다.